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강사가 왔다 핵심은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강사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시어버님 불리한 일만 생기면 침나가는 우리 아내 사랑해서 만났지만 너무 다른 두 사람의 고민과 상처를 사르르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상담 전문가 이주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주은입니다. 지금 우리 짝짝이 분들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선생님 반가워요. 라고 하면서 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9월 첫 주에 나와주셨는데 반응이 뜨겁다 못해 저희가 짧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91만 뷰 네. 깜짝 놀랐어요. 97만 뷰 너무 편하게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저는 듣기만 했어요.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또 명절이 끝나면 늘 부부 상담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바쁘시지만 부랴부랴 이렇게 모셔봤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바쁘신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명절 전후가 그래요. 명절 전후 그러니까 명절 전에는 약간 신체와 증상처럼부터 겪거든요. 막 심장도 떨리고 이제 가기 싫으니까 막 잠도 잘 안 오고 계속해서 막 불안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막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명절 이후가 아니라 명절 전후가 거의 다 그래요. 와 전에도 그런다는 게 좀 의외네요. 네. 전이 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막 심리적 고통과 압박을 느끼면서 결심을 하는 거구나. 네.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지 돼요. 이게 명절이 명절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은 내가 뭔가 평가를 받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아야지 되고 또 가서 또 나는 뭔가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대해져야 되고 이게 몸뚱이 힘든 건 그냥 힘든 걸 어떻게 하겠는데 마음이 힘든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너무 하염 없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막 싫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박사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별그램에 올린 남편은 중간다리 역할을 그만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쇼치가 벌써 90만 뷰인데 댓글 혹시 보셨어요? 작가 선생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좀 조금 봤어요. 조금.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기억나는 댓글이 뭐였냐면 좋아요도 좀 많이 눌렀는데 이 영상을 남편들이 안 본다는 겁니다. 같이 보셔야죠. 아 맞습니다. 자 혹시 그때 방송 놓친 분들을 위해서 이준 선생님에 대해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20여 년째 부부 상담을 하고 계시고요.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등 다양한 방송에서도 활약하고 계신 베테랑 부부 상담가십니다. 자 우리 짝짝이 분들 결혼에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반찬 들고 찾아오시는 장모님 너무너무 불편해요. 혹은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 결혼 해도 될까요? 등등등 결혼을 앞두고 혹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각종 고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아주 긴 명절 연휴가 있었잖아요. 어제도 저희 게스트 양나래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추석 후에 이혼 상담이 되게 는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도 혹시 그런 걸 느끼시나요? 저도 그렇지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명절은 잘못이 없어요. 명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 대화와 소통이 안 되다가 명절 때 훨씬 더 어떤 정서적인 압박을 받아서 그것이 명절 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소통이 없는데 뭔가 명절 때 내가 막 하대당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평가받는 것 같고 내 힘든 거를 좀 알아주는 사람은 사실 남편이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누적돼서 폭발이 되는 게 명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은 좀 억울해요. 명절은 좋은 거예요. 명절은 잘못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주로 어떤 문제로 오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가지고 내가 하대 받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제일 아파요. 제일 힘들고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이런 어쨌든 나도 가서 뭔가를 한다는 건 시간도 내고 마음도 내고 뭔가 좀 어르신들 좀 이런 것도 좀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미 없고 당연한 걸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면 나는 하면 당연한 거고 뭔가 거기서 조금 불만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거는 나쁜 거고 아주 교육 못 받고 아주 예의 예절 없고 이런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나는 아무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시댁에서 알아달라는 거 아니고 남편을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도 이게 뭔가 소통이 안 되고 남편은 쭈빛쭈빛하면서 눈치만 계속 보는 거예요. 사실 남편들도 굉장히 이게 어떤 한 부분을 놓침과 동시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남편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소통이 참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땐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시나요?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50%. 아니면 그냥 한쪽 배우자만 오시는 경우가 50%. 그런데 대부분 혼자 시작을 했어도 중간에 다 합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부 상담을 한다는 거는 이혼부터 하자 이게 아니라 일단 개선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마지막 수단으로 한번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을 하자라고 말은 했지만 궁극적으로 법원에 안 갔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에 간 게 아니라 상담실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상담에 뜻이 있다는 건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혼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총락락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나은가 내가 뭘 놓치고 있고 우리 사이에서 뭐가 지금 문제인가 뭐가 막혔나 이걸 좀 개선해볼 그런 여지는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당연히 다 풀리죠.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다 풀려요. 이거 되게 좋은 말이네요. 듣고 계신 짝짝이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혼할까 말까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그 묶어진 매듭을 풀 수 있다. 네.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상담에 들어가면 다 배우자 문제 같거든요. 처음 시작은. 그런데 생각보다 의외로 배우자 문제가 별로 그렇게 많이 없어요. 내 문제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굉장히 나를 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상담을 하고 들어가 보면 나도 나를 하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나를 존중하나? 나는 나를 어떻게 여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영역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이 헛헛하고 깡통같이 비어있는데 그럼 나는 비어있는데 남편은 나를 좀 의미있게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나도 안 하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먼저 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런 거를 상담받다 보면 점점 그런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노력이라는 게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의지를 내는 거니까. 그런데 상담심리에서는 약간 노력이라는 단어가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뭐냐면 그 상담심리에서는 노력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해보겠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어떠한가. 이걸 정말 안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내 마음의 시면으로 닿아야지 돼요. 시면에 닿아서 이게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동의가 돼서 너무 자발적으로 나는 중요한 사람이 맞으니까 내 스스로가 인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노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좋습니다. 우리 짝짝이분들의 질문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바로바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42님께서요. 평소엔 바쁘니까 명절에 시댁에 가서 부모님 뵙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보여드리고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좋지만 왜 자꾸 자고 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랑 멀지도 않고 잘 방도 없는데 꼭 불편하게 자고 가야 하나요? 그걸로 남편과 맨날 싸우는데 남편이 이번엔 넌 정이 너무 없다 이러는 거 있죠? 매년 명절마다 똑같은 상황 답답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부모님들은 자고 가는 거에 엄청 집착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너네하고 우리 사이에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자녀 부부 사이에 경계를 다 허물어뜨려야 된다. 우리는 그냥 정스럽게 다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속옷 입은 것도 보고 맨 얼굴도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터야지 된다. 이제 이런 그런 시간들을 다 가져야 정도 생기고 그게 더 가족이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부인 여기에 있는 며느리 부인만 빼고 나머지가 다 혈육관계예요. 그런데 부인은 혈육관계가 아니에요. 부인은 남편하고 남녀관계인 거예요. 부부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육관계들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편하죠. 방구를 끼던 트름을 하던 뭐가 됐던 상관이 없어요. 다 벗고 있던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혈육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좀 내외할 수 있고 나만의 공간이 분리되는 거 필요하고 쉬는 시간에는 충분히 쉴 수 있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다 그냥 다 그냥 하나로 다 뭉뚱그리자 이렇게 하시는 건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이 내 입장과 내 정서에 공감을 하느냐. 지금 공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욕구에 맞추는 거지 내 입장과 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남편을 어떻게 보면 그냥 뒤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너는 정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남편의 말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정이 없나. 아니잖아요. 당신이야말로 그러니까 물러서지 마세요. 남편 이야기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배우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럴 때는 절대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의 말을 해야지 돼요. 당신이야말로 나한테만 정이 없다. 당신은 나 빼고는 다 정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나한테만 정이 없다. 만약에 그걸 거꾸로 나한테만 당신이 정이 있고 나한테 정말 사랑이 느껴지고 나한테 오는 게 느껴진다고 하면 나는 당신 시집에 정을 낼 수도 있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를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례를 많이 보면요. 그 당시에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너는 정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순간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거덕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속아리하고 속상해하시는데 다음날 얘기해도 괜찮고요. 3일 뒤에 얘기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꼭 반드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카톡으로라도 얘기를 찍어서 보내줘야 돼요. 내 말을 내 생각을. 나는 정이 많은 사람이고 대신에 당신이 나한테 하는 거는 정말 정을 내가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평가받을 일이 없다.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자숙해라. 이런 내 이야기를 직언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어쨌든 배우자가 나한테 함부로 얘기할 때는 내 말을 꼭 내 생각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3711님께서 근데 처갓댁에선 자긴 잘 자고 오는데 넌 왜 불편하냐고 그래요. 그럼 할 말이 없어져요. 라고 하네요. 이게 장인 장모님이 사위를 대하는 태도하고 시어머니가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시부모님한테서 이 며느리는 뭔가 내가 너를 좀 약간 평가하고 내가 너를 좀 내 사람처럼 해도 된다라는 개입해도 된다라는 그 내용이 있고 장인 장모님한테 사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아이고 우리 사위 아이고 우리 사위 아이고 왔나 반기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덩기덩기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장인 장모님한테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편하세요. 웰컴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늘 고맙고 내 딸 잘 부탁하네. 이런 개념이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에 대해서 부인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부모님이 사위를 대하는 것과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아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성립 안 한다. 만약에 경우에 장인 장모님들이 시부모님이 며느리들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위를 평가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식으로 대하잖아요. 남편들 발가락도 못 집어넣어요.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간혹 그런 집이 있긴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장서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서 갈등 케이스에서는요.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주관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훨씬 더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남편들은 기절을 할 그 내용들을 부인들한테는 적당히 좀 네가 인내하고 좀 참기도 하고 어머니가 좀 그럴 때가 있는 거지 라고 자꾸 이렇게 뭔가 부인의 심정을 안 알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네요. 요새는 그래도 좀 많이 허물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래도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긴 하잖아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고민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4부에서도 부부상담 전문가 이주은 선생님과 함께할 거고요. 고민이 있다면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네 박소채 4부 시작했고요. 1타 강사 부부관계 편 부부상담 전문가 이주은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기자님께서 선생님 말씀 듣는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일하다 말고 눈물 났어요. 유유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짝짝이분들의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5465님께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지만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해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속이 속이 아니네요.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너무 의심이 듭니다. 외도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우리 부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 외도를 하고 다시 붙는 이혼을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사는 부부가 많잖아요. 그럴 때 다들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 댁에 지금 아이가 둘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더 마음이 짠하고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가 어리더라도 첫 번째 외도를 잘 해결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첫 번째 외도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나갔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부관계가 훨씬 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외도를 대충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게 반복될 소지도 있고 서로 눈치 보는 상황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지금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서로 지금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속히 전문가를 빨리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뭔가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다 알 것 같거든요. 일찍 집에 들어온다든지 애들하고 노는 시간을 더 많이 좀 더 느린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뭔가 하여튼간 뭔가 아내의 영역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하느라고 막 애를 쓰는 거 하시는데요. 그거보다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은 뭐냐 하면 다른 대체 어떤 인물들이 와서 할 수가 없어요. 양육의 애하고 놀아준다든지 물론 아빠가 놀아주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베이비시터가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청소를 이렇게 해 주시는 도우미님들이 할 수 있는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은 연애 영역이에요. 연애 영역. 사랑. 네. 사랑. 스킨십. 섹스. 이런 건 대체의 인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랑, 섹스, 스킨십, 그다음에 대화, 그다음에 시간 보내는 거 같이 앉아서 마주 앉아서 와인이나 맥주 하면서 끊임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눈동자를 마주 보는 거. 같이 스킨십하고 나가고 데이터로. 부부 데이트 시간. 이런 것들이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영역을 지금 텅하니 비워놓고 빨리 들어와서 세탁기 돌리고. 집안일에 음식물 쓰레기 벗어. 배고 애 뭐 샤워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꼭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 연애 영역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게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이에요. 그 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냥 허송세월만 지금 계속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게 외도를 하고 나서 진짜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지는 부부들이 있긴 있어요. 노력하면. 저희는 지금 상담실에 한 60% 이상은 외도 케이스예요.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부부 상담실에. 외도가 이렇게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부부는 시작점이 남녀관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성관계라고요. 남녀관계로 시작을 했는데 어랍쇼? 외부에서 이성관계의 어떤 느낌이 들어온다? 이거는 부부를 굉장히 위협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지진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외도 케이스가 부부를 가장 괴롭혀요. 이유는 부부가 시작점이 남녀관계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외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갖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외도를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가면요. 남편은 남편대로 눈치 보면서 뭔가를 막 하다가 적당히 시간 지나면 자기 스스로한테 면죄를 줘요. 나 이만큼 노력했거든. 내가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일찍 들어왔고 이만큼 애들 더 받고 이만큼 집안일 할 거고 이러니까 이제는 좀 됐겠지. 하면서 스스로 면죄를 주면서 슬쩍 당당하고 뻔뻔해지기까지 해요. 부인이 봤을 때. 저 사람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 미안하고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고 다신 안 그러고 막 이렇게 비는 것 같았는데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옛날같이 덤덤해지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도가 미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상담에서 외도를 정확하게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의 부부보다 훨씬 더 관계가 많이 진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외도는 항상 보약으로 써야 돼요.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본부터 잘 해결을 해보는 그 측면으로 가야지만 부부는 다시 더 애틋한 남녀관계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 사연자분은 사실 우리 아내분이 보내줘서 그렇지 남녀관계를 떠나서 이건 여성분이 외도해도 아내분이 외도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둘 다 똑같아요. 이건 남자 여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배우자에게 엄청난 불신과 너무너무나 큰 불안감과 이건 신뢰를 다 어떻게 보면 다 깨트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회복하려면 부부는 다시 직면하고 마주보고 당신과 나를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탄생시키셔야 돼요. 아 우리 구기연님께서 와 그래도 잊혀지지 않을 텐데 좋아지기도 하는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지금 당장 남편이 외도한 걸 알았어요. 부인이 외도한 걸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지금 완전히 다 매몰돼가지고 100이라면 99% 이 외도권이 우리 관계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1%가 남았어요. 그 1%가 찐이에요. 뭐냐면 이 99가 이 1%를 못 넘겨 먹어요. 이 1% 안에 그동안 우리가 연애하고 사랑했던 거 추억 어떤 여행 다녀왔던 거 그래도 사랑했던 거 아이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양과 부모님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모아 있는 이 1%를 이 99% 외도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건이 이 1%를 못 넘겨 먹어요. 이 1%만 있으면 그것이 의지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이거는 막 이게 열이 나가지고 더 큰 문제로 이렇게 더 이렇게 증폭이 되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쓰레기는 치워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모 씨께서 보내주셨는데 장모님이 형님과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형님이 대기업도 다니고 저보다 영봉도 높고 사회적으로 더 잘나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더 자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점점 서운해집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제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장모님한테 너무너무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장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좀 팽배해지면서 실상 장모님이 아니라 내 마음 내면 안에 형님하고 내가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장모님은 오히려 그냥 가만히 계셨어도 내 마음 안에 내가 연봉도 낮고 뭔가 좀 모자른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지금 용납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닌가. 그것과 그다음에 플러스 사실 옆에 있는 배우자 아내죠.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부부가 교류감이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마 마주 앉아가지고 아내하고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어 이런 것들도 토로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로부터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나는 나를 정말 어떻게 여기는지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떤지 크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 있지만 적은 거에서도 나는 얼마나 만족감을 갖고 내가 일상을 살고 있는 나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장모님한테 꼭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장모님한테 왜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장모님이 보는 눈이 있으면 나를 알아서 보시겠죠. 그러니까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는 타자의 몫이에요. 그건 타자에게 주고 내가 내가 나를 어떻게 존중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나를 볼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지님께서 연애할 땐 남편이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는지 몰랐어요. 허세 부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명품옷도 쓸데없이 너무 많고 회사 사람들한테 커피나 밥도 너무 자주 써요.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젊을 것도 아닌데 노후 대비를 미리미리 해둬야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뭔가 체면이 중요하고 낮은 자존감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음식도 사주고 커피도 쏘고 여러 가지로 남들한테 잘하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치장을 하고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체면과 낮은 자존감을 상세해 보는 것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뭔가 음식을 사주고 삼겹살도 사주고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잘 먹었어. 누구누구 오늘 너무 맛있어. 참 멋있는데? 참 자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칠게요. 그런 거는 3초짜리에요. 3초짜리. 3초짜리 인정받은 거예요. 그 겨우 3초짜리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엄청난 시간도 내야지 되고 비용도 써야지 되고 아내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야지 되고 이걸 지금 다 총망라해서 그 3초짜리 인정 멘트 하나에 지금 걸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보 나랑 같이 좀 얘기 좀 해. 그러면서 이런 어떤 가정경제를 일단 투명하게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쓰는 비용이 좀 너무 좀 오버됐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우리 가정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마주보고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남편 개인 상담 영역이에요. 남편 개인 내면에 대해서 스스로 좀 통찰을 해야지 되는 개인 상담 영역으로 들어가요.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속궁합이 좋아서 큰 불만 없이 살아왔는데 지금은 직장 때문에 6년 넘게 떨어져 살면서 많이 서먹해졌어요. 물론 마음은 아직도 애틋하고 좋지만 단 한 번도 좋은 시간을 못 가져봤습니다. 언젠가부터 만나도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잠들어버리는데요. 저야 뭐 그렇다 쳐도 남편은 어떻게 참고 지내는 건가 싶어요. 그리고 왜 먼저 다가오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처럼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런데 밑에 반대되는 사연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남친은 저랑 정서적 교류가 적어요. 육체적 교류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남자랑은 결혼을 꿈꾸면 안 되는 거겠죠? 라고 하면서 아 전혀 반대구나. 네. 이 지금 두 케이스 다 사실은 좀 정서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통과 뭔가 정서적인 내용들은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행동 행위 성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커플 관계든 그것이 부부 관계든 이렇게 안정감 있게 쭉 이어지기는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성관계보다는 성관계 행동 행위보다는 정서적인 면들이 좀 풍풍하게 좀 있어야 그 위에 어떤 스킨쉽이라든지 성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일이지 이게 정서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냥 성행위로만 이것이 만족감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약간 좀 비어있는 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먹서먹하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부부가 좀 여러 일들이 있죠. 주말 부부도 있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떨어져 있는 부부들이 있는데 떨어져 있더라도 뭔가 계속해서 소통하고 통화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런 많은 표현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만났을 때 더 진한 성관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연동성이 없어요. 부부가 연계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좀 성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속궁합이 좋다라는 것들만 표현을 했지 정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기분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말로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공유를 했을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이 두 케이스 다 정서가 빠져 있을 때는 길게 멀리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좀 이상해요. 내가 무슨 저 사람 성역 채워주는 그런 대상인가? 이런 생각만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렇게 되면 오해를 받는 거겠죠. 정말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서를 표현하고 교류하는 거에 마음과 시간, 에너지를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전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 40대 중반 남자인데요. 꼭 부부끼리 성관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성관계를 안 해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아내도 지금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는 것 같고 불만이 없는데 저희 부부 문제 있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신 게 저는 오히려 더 의아해요.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질문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변에는 이게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40대 중반의 부부인데 성관계가 없어도 만족스럽고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두 분이 같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항상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말로. 말로 확인하고 스킨십으로 확인하고 중간중간 허그하고 이렇게 뽀뽀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괜찮은 게 맞지라고 두 분이 확인하시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렇다고 정상 범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관계가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두 번은 정말 좀 그래도 있어야 섹스리스 부부로 저희가 좀 구분하는 라인에 있거든요. 글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이렇게 정상적인 범죄에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이 이야기를 찍어서 말을 하면서 확인하시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어때? 혹시 당신이 좀 그런 면에서 좀 불만스러운 게 있기는 한가? 나는 좀 당신 마음도 궁금해. 당신은 어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아내 마음을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내도 지금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는 것 같고 라고 추측으로 하신 거니까 한 번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3882님께서 연애를 오래 했는데도 막상 결혼하면 얼마 못 가서 이혼하기도 하는 경우가 주변에 꽤 많아요. 연애만 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연애기간이 막 10년이 되고 그 이상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기간을 오래 가진 커플이 더 결혼 생활에 어떤 만족도가 높을 거냐 낮을 거냐 이러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기간이 너무 짧은 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연애기간을 오래 했는데도 막상 결혼하면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가 주변에 있다. 이거는 어떤 생각의 문제가 거기에 파생을 많이 줬을 거예요. 연애하고 이 결혼 생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말씀 중에 동거기간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는 오히려 동거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는 결혼할 사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좀 연애 그러니까 동거기간을 좀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지 실제 생활 실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일상을 하고 그냥 어떤 생활의 패턴 같은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루틴이 어떻고 연애는 시간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만 하는 건데 이거는 일상을 살아보면 그 내용에서는 내가 몰랐던 거 감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좀 포함해서 그런 연애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연애만 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거가 바로 그 동거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좋습니다. 아니 벌써 시간이 후루룩 가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10월에 선생님과는 또 뵙기로 하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금방 시간이 가네요. 샘이님하고 얘기하다고 보니까 맞죠? 시간이 금방 가. 한 시간 너무 적어. 오늘도 너무 편안한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요. 10월에 또 뵙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샘디만 돌아올게요.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